도움이 형! 누구야? 누구야? 어? 여보세요. 잡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왜? 형! 석진이 형! 어디 있어? 내려가, 내려가. 안녕하세요. 누구야? 가자, 진짜. 승부 떼기. 승부 떼기! 어? 진짜 쉽어? 그 밑으로 내려간다. 형, 형!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광수야! 어? 자 볼까요? 야, 남자로 갈게. 광수야. 자리 바꿔. 형! 아니, 맞추지 말자고요. 네가 우리를 맞춰! 형, 우리를 맞춰! 형, 우리를 맞춰! 형, 저번에 나았을 때부터 찌맣었어요! 내가 찌맣어. 내가 찌맣어. 내가 한 번부터 내가 찌맣다고. 빨리! 오! 오! 가, 저지러워. 형! 어. 지금까지 우리가 도망 안 치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럼. 엄청난 거예요. 가. 형, 광수한테 가. 광수한테 가. 광수한테 가. 진짜. 아, 형, 뭐예요? 아, 참아!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어떻게 이겨요? 저지러워했어. 왜? 형! 남 일 보듯이! 나 앉아 좀 갈 수 있어. 야! 야! 나 앉아 좀 갈 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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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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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Brothers 육상국! 한 명 충 tramp! 야, 한 명 죽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비니하고. 누가 아웃 됐나, 어? 저쪽에? 육상국 한 명 충어. 아이, 이럴 줄 알았어. 검찰 수완? 야, 충어! 형! 손 때리고는 쉽지 않네. 가자. 형, 형 고맙습니다. 저희는 한 번 더 주시면.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아니지? 이겨야 돼. 오케이. 무조건이야. 덕진이 여기. 되겠지? 에이. 레이스. 스타트. 계속 이런 식으로 형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이 가면 포기하신다고. 우리가 젊음으로. 젊음으로? 젊음으로 밀어붙여야지. 끝까지 한 번 가봐? 끝까지 가야죠. 중국이 형 나올 때까지? 잘 붙여. 저도 그런 식으로. 아니 어떻게 하라고. 아, 뭐예요? 말을 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왜, 왜, 왜이래요? 예? 잠깐만. 입상부 승원 완료. 639 총원 완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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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되냐? 김우빈 씨랑 종혁이가 있어요 아, 정말? 아, 근데 석진이 형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장난 아니었나 보다, 니네 지금 내가 석진이 형 그냥 놓고 도망쳤어요 왜 그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 석진이 형 계속 도망다니고 바닥에 누워있고 정윤이하고 저희가 있다는 거죠? 네, 무빈 씨랑 둘이 지훈 누나! 지훈 누나!